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9월달 평가원 시험 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온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거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했나 라는 것을 꼭 살펴봐서 반등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시에서는 오직 수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7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라요. 일단 총평부터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지문들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해설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등급컷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9시 정도인데요. 1등급컷이 89점, 2등급이 83점, 3등급이 76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쉬웠다고 너무 쉬웠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시험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년 수능 1등급이 84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올해 6월달 평가원 1등급도 87점이 겉으란이었으니까 작년 수능이나 6월달 평가원보다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쌤 보기에는 법지문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쌤도 법지문에서 좀 헤맸는데 법지문 빼고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몇 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건 나의 뭐의 문제였던가 라는 걸 스스로 분석은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 얘기부터 합시다. 근데요. 근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은 9월달 평가원의 결과를 가지고 수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랬잖아요. 작년 9평이 뭐 제 수생들 잘 알죠. 네. 97점이었어요. 그리고 수능날 아주 맹렬한 뒤통수를 때리셨죠. 84점. 그러니까 9평을 가지고 올 수능을 예측한다. 이건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9평 점수를 가지고 어 그거 1등급이네. 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되겠네. 라고 하고 9공부 안 하거나 이런 태도는 절대 가지지 마세요. 오케이? 9평의 난이도를 가지고 수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9평의 결과를 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꼭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이 봐왔거든요. 어떤 학생들을 9평 잘 봐가지고 72일 동안 너무 안심하고 놀다가 수능에서 성적만큼 실력만큼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차라리 9평 망치는 게 더 낫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니까 여러분들 9평 점수 가지고 너무 마음이 달라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전체적인 문제의 오답률이요. 30번 문제가 법 문제였습니다. 법 지문에 14번은 어간이 합성어냐 파생어냐 구성 성분이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죠. 이 두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41번 40번은 기술 지문인데 이건 아마 시간 부족 때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12번 문제도 에서라는 거 깨서 뭐 이런 이런 문제였는데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 문제 왜 틀렸을까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는 상춘고가고 고산구호과에 걸려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29번 27번 28번 문제 역시 뭐고 법 지문이고 38번 문제 기술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답률 랭킹 한 10위까지 해서 법 지문 기술 지문 그 다음에 문법 고전시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 지문 한번 봅시다. 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려웠냐 나중에 해설하겠지만 두 번째 문단쯤에서 갑자기 훅 넘어가는 문단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법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죠? 정리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그런 지문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봐서 이런 단어들에 좀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의 경우 작년의 경우 6월달에 경제 지문이 나왔고요. 9월달에 6월달에 법 지문이 나왔고요. 9월달에 경제 지문이 나왔고 수능 때 법 지문이 나왔죠. 올해는 6월달에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순서가 반대네요. 9월달엔 법 지문이 나오고 그러면 이 흐름대로라면 수능 때 경제 지문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법 아니면 경제 지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나온 경제 지문들은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로 정책과 관련된 경제 지문들이에요. 정책과 관련된 경제 지문들. 그러니까 경제 지문 중에서 어떤 정책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읽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 지문은 유형이 거의 유사하죠.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오늘 시험도 그렇고 법 지문은 거의 유형이 유사합니다. 얼만큼 법 용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이해해서 녹일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훈련 많이 해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술 지문인데 40번 41번 문제가 어려웠냐 이게 만약에 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문이었다면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었다면 40번 41번 문제가 오답률 상위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간의 압박이 컸다는 거죠. 시간이 압박이 커서 쭉쭉쭉 날림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 지문들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기술 지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건데 선생님은 좀 희망적이긴 해요. 이런 난이도라면 만약에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충분히 나머지 72일 동안 꾸준하게 국어 공부하면 글쎄 시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간 좀 부족하다고 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반응하면서 읽어나가면 충분히 그 기간 안에 시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많이 연습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바쁘긴 하겠지만 세 번째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14번 문제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초나 중간 중순쯤에 문법 공부를 하고 한동안 문법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능 치기 전까지는 문법 개념들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고전 시간입니다. 고전 시간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고전 시간은 말이죠.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19번, 20번 문제 왜 오답률이 높지라고 유심히 봤는데 이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안 돼서? 그렇지. 독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EBS 교재에 나온 올 이번에 나왔던 그 작품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독해만 잘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독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 고전 시간 독해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남은 시간에서 고전 시간을 다 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고전 시간은 다시 한 번 고전 시간은 최근 3년간 수능에 나온 게 전부 다 EBS 교재에 있는 작품들 속에서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19번, 20번 문제 틀렸다. 그러면 분명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 시간 작품들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아는 작품은 놔두고 정리 안 된 작품들 빨리 빨리 정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고전 시간 틀리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건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좀 더 나은 점수를 수능 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앞으로 7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건데요. 일단 독서가 가장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1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독서죠. 하루에 20분 해도 좋으니까 제발 꾸준하게 하세요. 매일 매일 그렇죠? 그리고 쉬운 지문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독해력 향상에도 더 빨라요. 실력 향상이 더 빠르다고요. 100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120점의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서 어려운 지문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도 줄고 수능장에서 비문학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좀 해주길 바래요. 이건 매일 해야 돼요. 비문학 독서 매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EBS 교재인데 아직까지 수 안에 있는 문학 작품들 정리 안 되는 학생들 있는 것 같아요. 수 특수한 문학 작품들 정리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고전 시간은 3년 동안 EBS 교재 안에 있는 작품들만 나왔으니까 EBS 교재에 있는 고전 시간들 정리 잘 하세요. 선생님 EBS 비문학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 많은데 EBS 독서 글쎄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6월달 9월달에서 EBS 비문학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도 요번에도 보니까 미시사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지문들은 EBS 독서 지문과 연관이 거의 지금 안 돼 있어요. 수능 날 때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외우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명확하게 원리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EBS 독서는. 그 다음에 화법 장문 문법도 한 번 그냥 풀어주는 것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EBS는 그 정도로 활용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문법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전 범위를 짧게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오늘 보니까 72일 남았더라고요. 11월 14일까지 72일 남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글쎄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수시 원서 내는 것 빼고는 정시를 위해서 수능 공부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수능이 작년처럼 어렵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국어 공부하면 글쎄요. 한 등급 욕심 좀 내면 두 등급까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중요한 건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됐어요? 끝이 좋아야죠. 그렇죠? 실제로 9평 끝나고 수능 때까지 이 시기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하셔야 될 때입니다. 국어도 빠뜨리지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해서 수능 날 정말로 오늘 점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총평은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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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